기왕이 그만. 기왕이 그만. 아 그럼 건너줘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동엽 씨한테 물어봅시다. 저처럼 혼자인 솔로가 외로움을 느낀 그 외로움보다 부부인데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느낀 외로움이 더 클걸요? 저는 그냥, 진짜로 제가 얘기하는데. 부인이 있다고 안 외로워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저는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부부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 플러스 와이프한테 뭔가 죄를 준 거야. 얘기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살게 해야 돼. 그럼. 그게 나중에 어쨌든 간에 빵 터져서 뭐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얘기를 하면 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우리 김구라 씨 연예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말이 안 하는 거야. 옆에서 많이 보듬어 주세요. 그게 있더라고요. 부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뭔가 얘기,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여자들은 이 식스 댄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흥미를 하다가도 딱 꽂히면 정확하게 되잖아요. 육감, 육감, 육감. 육감이네.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남자도 습관이 돼서 내가 뭘.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면 맑음을 이렇게 낸 게 있어요. 아우, 침 좀 튀기지 마세요. 얼마나 취때로 이렇게. 아, 야 진짜. 와, 이거 영업방이야. 내가 맨치하고 있는데 뭐 침 쐈다고 뭐라고 그래. 아, 야 진짜. 나도 네 침 많이 맞았어. 내가 오빠를 보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침이 튀겨. 아니, 근데 정말. 야, 울고. 우리 김두나 순한 시대예요. 아니, 아니, 아니. 김희선 씨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하시네. 그러니까요. 아우, 아우. 아니, 제가 배모의 데모. 방송하면서 침 튀는 자는 얘기 힘들어. 저는 말이 빠르고 이렇게 침을 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말도 고치게 하는데 침까지 켜봐. 얼마나 민폐야. 아, 크잖아. 손이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정확히 해드려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설레적거리고. 원래 배우들은 약간 이런 거 민감해요. 더블 대고 이런 거에 민감해요. 더블 대고 이런 거에 민감해요. 더블 대고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아. 진짜 다리 떨릴 때 말고 심장 떨릴 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원영 씨는. 지금 짬난다면. 저는 비가 내리면 이상하게 막걸리 한 잔이 당기는 그런 도요가 있어요. 이 남자가 낭만이 있네요. 비 오면 생각나는 건 당연히 막걸리거든. 왜냐하면 비 내리는 소리가 이 전 지지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 근데 술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저거 마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너무 낭만이 있는데. 남자마자 술 마시는 거야. 왜 못 마셔, 뭐 마실게. 나 이제 내가 못할 게 없어. 그렇잖아. 타겟이, 타겟이 없을 때는 잘 안 드세요. 공략한 타겟이 없으면 안 먹지. 한 번은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서 창, 유리창에 이렇게 비 내리잖아요. 캠핑하는 테이블 이렇게 꺼내가지고. 캠핑할 때 쓰는 시에라 컵에다가 막걸리 하나 사와가지고. 낭만이 있어. 낭만이 있어. 낭만이 있어. 잠깐만요. 캠핑장 있어요. 나 텐트 샀게 내가. 그래요. 의미 있어요? 네, 서인용 씨 한 줄인데. 내가 못생겨 보일 때 속옷을 맞춰 입어라. 오, 어렵다. 여자분들은 자기가 예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보이는 것보다 약간 자신만이 볼 수 있어도 그 안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게 표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속옷을 맞춰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어때요? 맞춰 입는다는 게 뭐예요? 위아래? 색깔로 맞춰 입는 거예요? 네, 색깔도 맞추고 약간 예쁜 속옷.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디자인을 맞추는 거죠. 저는 되게 예쁜 속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예 세트로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왜 하필 속옷이인 거예요? 아예 안에서 부터. 아예 안에서 부터. 아예 안에서 부터. 아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한 40대 중년 아저씨가 나가기 전에 런닝 입었잖아요. 삼각 팬티를 런닝을 놓고 이렇게. 이게 인제 알지? 아, 만원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날개처럼 나온다고. 아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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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방문으로 당한단 말이야.